오늘의 마지막 곡은 신현이와 김도뚜의 오빠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이것도 좀 보복되는데 이해해주시고 신나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나게 아참 얘기는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현이와 김도뚜의 오빠야.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팡팡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공가하세요. 감사합니다. 팡팡하시고 훈련하십시오. 노래를 빨리 안하면 지워져서 양해 바랍니다. 자, 노래 끝이라고 바로 그냥 다 씁니다. 인사드렸고요. 사랑 너무 행복하십시오. 구독자 조회자 여러분들 되십시오. 오빠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혼자 끊고 아파가지고 버릴 것만 같았어. 얘기를 난 눈앞에 안 나는 거예요. 자전히 생긴 얼굴 잡고 귀에 빈도는 그의 조족한 목소리. 컴온! 예! 예! 보충하겠어. 나도 또의 하루가. 사랑도는가. 행복성치. 여러분. 팡팡. 여러분도. 팡팡. 꿀렛네. 아세요. 소리 싫어. 예! 니가 진짜로 좋은 그 감자도 맺히는 보길래 어떻게 나는 거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너무나 궁금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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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너도 너무 두려워 너를 느끼가 나는 너무 무서워 예! 더 졸나 하는 마음의 떠리는 날들아 더 없이 더 높이 마음이 커지고 두문데로 맘에 설레는 날들아 난 헤어나 주었어 예 Saint 우린 서로 좋아하면 그 누구도 말을 안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면 그 누구도 말을 안해요 오빠라 정당해요 그건 소입니다 소 갱업입니다 갱업 오빠라 그래도 오빠의 열정은 멋있다 오빠라 오빠라 혼자 놀기에 진술을 약합니다 다음에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신현님과 김동규의 오빠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감사합니다.